근데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이 있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보세요. 저희가, 색을 색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온수, 냉수, 정수, 내가 돌릴 때마다 색으로 알려주고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색으로 알려주고요. 난 시원한 물을 마실 거야.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딱 한 컵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라변물 550ml 의송도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연속 출수까지 다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물을 버튼 한 번만 딱 누르시면 시원하게 따뜻하게 다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물이 고인물이 아닌 바로바로 나오는 직수 형태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직수를, 운수로, 순간적으로 냉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아예 없습니다. 에너지 위너상까지 받은 바로 그 제품이 동양미직, SK매직의 정수기예요. 그래서 새나가는 전기력까지 어느 정도 아껴보실 수 있는 기술력이 SK매직 안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나노테크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부터 시작해서 끓여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중금속, 슈퍼박테리아까지 무려 99.9%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동시에 다 제거 도와드리면서 물맛을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4대 미네랄은 그대로 담아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물 한 잔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미네랄 워터를 드실 수 있도록 SK매직을 도와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관리 서비스까지 다 해드린다니까요. 이런 필터 관리라든가 이 안에 튜빙과 사이사이 살균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맡겨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리 서비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월 3,900원부터 제휴카드 이용하시면 가능한 거니까 오늘은 일단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기만 하셔도 오늘 괜찮은 날입니다. 번호 남기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번호 남기시고 하시게 되면 등록비 설치비 다 면제해드리죠. 여기에 조리수멸부까지 설치를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주방용품 풀세트 15종이나 챙겨드리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오늘 비대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패키지로 하셨을 경우에는 만 원의 렌탈료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대까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알아보세요. 당장 어떤 걸 결제할까?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하실 필요 고객님 전혀 없으십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만 저희 추첨을 통해서 고객님 연락처만 남겨주셔도 추첨을 통해서 삼성의 액티버시 세탁기 이거 이제 4월 마지막에 오늘 교원 SK 정수기에서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이것까지 원하신다면 세탁기 행운까지 가져가세요. 설치 유무하는 상관 있나요? 설치 유무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번호 남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대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동 의무되시는 거니까 상담 시청만 하셔도 세탁기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번호만 남기시기 바랍니다.